Q. 오드나 유틸리티로 티샷을 하는 선수들도 볼 수 있고요. 핀 위치에 따라서. 김제희 선수가 조금 전에 경기 시작해서 1번 홀에서 첫 버디를 기록합니다. 김제희. 연속 버디 찬스. 어우 떨어집니다. 김제희 화이팅! 두 홀 연속 버디. 요리에서는 약간 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중에 있는 바람을 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앞핀이지만 핀 뒤편으로는 받아주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캐리를 쳐도 됩니다 네, 핀하이 김재희 선수가 또 한타를 줄이죠 3원 더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요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